준비 시작! 공부 슛!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은요 뭡니까? 바로 디바 서바이벌 그렇죠 디바 서바이벌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도로에서만 주완선 하얀색 선 안으로 캐릭터들이 안에 숨어있을건데 여기서 제가 10부터 한 번만 딱 쓸거에요 이동성도 지금 300%고요 공격력이 되게 올려놨기 때문에 스틱을 줄거에요 이렇게 줍니다 제가 여기서 10부터 한 번 써가지고 막 흔들거에요 거기서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오늘 최종 준비하는 분들 아시겠습니까? 1명 자 자 여러분 첫번째 경기 한 번 해보도록 나 못치겠다 자 여러분 이번 첫번째 경기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코우님 여기 계시네요 네 자 갑니다 첫번째 경기 응 자 갑니다 우리 서바이벌 과연 누가 살아남을래요 compliment 좋게 다음은 첫번째 경기 큐슨장 자 우OUR 효진 님uti 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정혁 씨앞은 안 돼 조심해 회랑이 있었니? 볼별 1번 경계 우리 회랑이가 한번 이번에는 디바 해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죠? 갑니다! 자, 회장님 준비됐으면 카운터하고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해! 너무하게 날루로 살았어. 아, 좋아. 딱! 알맹이만! 아, 안 돼. 자, 여러분 이번 경기 대속 이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랑이 선수 과연 누구를 또 죽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두 동의야. 어, 잠깐. 어? 아, 두 동의야. 혜랑아, 혜랑아. 셋! 아, 델루! 오시! 야, 델루가 다가가가 있었죠? 아, 좋아요.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자, 여러분 이번 경기 우리 델루가 한번 이번에는 어, 디바를 알 건데 자, 누구를 죽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가 모두를 살리겠습니다. 오, 가요. 와, 들어와. 갑니다. 어, 간직해. 뭐야, 이거? 자, 오세요. 오세요. 오, 이런 도발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 뭐야? 오, 이런 도발을! 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악!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혜은이 탈락. 오케이. 오케이,î! 자, 바로 가시죠. 네론님. 바로 가시죠. 안녕! 약간 기분 나쁘네요 돌린이예요 죽입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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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경기 자 우리 델론 자 마지막경기 자 우리 누구냐 우리 혜랑 우리 코어하고 포기물 불이 남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잠깐만요 네에에에에에에어 잠깐 코어영의 순간이동기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밸런트 출동해주세요 저거 끝나고 갈게요 네 자 갑니다 바로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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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어 와아아아아아아악 오어떨ㄱ 자 여러분 이퍼랑은 우리 포기불 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기붓 준비 주셨으면 해주세요 시 있을 수 있어요 재밌었어요 야 이거뭐야 이것도 너 좀 보시지 자 우리 모래는 어 제가 죽었네요 예 갑니다 어. 시작 어 shad rough 와 뭐야 누구 같은거 자 차 하시마시죠 네 갑니다 이제 신호 안줘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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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끝났습니다! 자 주동이야! 네! 자 호호 선수거든요! 손불어 어딨는지 알고! 3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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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 오! 탕 하авать 4 올린다 오! 어! 오케이 어떻게 귀찮은데?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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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으헤헤 안녕 아잉 오오오 아 매트리스 없이 아 예예예예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동시에 죽었는데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냐 근데 마지막 경기 아니야 돌려봐 먼저 죽었어 조용히해 다시해 야 킥캠 킥캠 받는데 내가 다시해 킥캠 받는데 오빠가 먼저 죽었어요 다시하자고 멍청아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양님 회양님 제가 먼저 안 죽었어요 아니 킥캠 받는데 오빠가 먼저 죽었어요 아에 다시해봐요 아 아 자 갑니다 자 다시 도둑 자 갑니다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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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죽었던 사람으로는 다행이다 어 노돌리 네 원래 죽을거였어 와 오늘 정확하게 돌령만 치고가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자 오늘 디바서바이벌 어허이 킬로 엠 다 같겠네요 어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희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